신장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장 건강에 대해 간과하고 있죠.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종종 다른 질병으로 오인되거나 무시되곤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8가지 위험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1. 피로감과 에너지 저하 신장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증상이 바로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신장은 적혈구 생성에 필요한 에리스로포이오틴이라는 호르몬을 만듭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 호르몬의 생성도 줄어들어 빈혈이 생기고 그 결과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낮에도 계속 졸음이 오며 평소에 즐기던 활동도 하기 싫어진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면 신장 기능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2. 소변 변화 신장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소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변의 변화는 신장 건강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혈류가 보이는 경우 신장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자주 깨거나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별량의 변화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소별량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도 신장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면 그것도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3. 부종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체내 수분과 나트륨 배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결과 몸이 붓는 현상, 즉 부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변이 붓거나 발목이나 다리가 붓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발이 갑자기 꼭 끼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도 부종의 신호일 수 있어요. 단순히 피곤해서 붓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휴식을 취해도 부종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4. 식욕저하와 메스꺼움 신장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 체내에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식욕이 떨어지고 메스꺼움을 느끼게 되죠.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먹기 싫어지고 입맛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하면 구토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메스꺼움이 심하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소화 불량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신장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피부 변화 신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 과정에 문제가 생겨 피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생기는 것은 신장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특히 밤에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피부가 평소보다 창백해 보이거나 반대로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로션을 발라도 가려움증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신장 기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단순한 피부 트러블로 여기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해 보세요. 6. 근육 경련과 통증 신장은 칼슘과 잉 같은 미네랄의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 균형이 깨져 근육 경련이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등이나 허리에 통증이 지속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근육통이 심하다면 그것도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세요. 7. 고혈압 신장은 혈압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 수분과 나트륨 조절에 문제가 생겨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고혈압이 생기거나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신장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두통이 자주 생기거나 어지러움을 느낀다면 혈압을 꼭 체크해 보세요. 고혈압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신장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혈압 체크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8. 호흡곤란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면 폐에 물이 차거나 빈혈이 심해져 호흡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벼운 운동에도 숨이 차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호흡이 가빠진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에 누워있을 때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든다면 더욱 심각한 신호일 수 있어요. 단순히 체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속적인 호흡곤란은 신장 질환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상의 증상들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신장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을 무시하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어요. 신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장 건강을 지키세요.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신장 기능을 체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작은 변화라도 무시하지 말고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가 신장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건강한 삶의 기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